자 우리 그 내가 볼 때 앞으로 우리 도사님께서는 두구두구 산산 갖고 울고 먹으실 것 같아 이제 내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도사님이 산삼주를 갖고 오면 그 술을 드시면 내가 안주는 공짜라고 했다 그 산삼주는 갖고 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엄청 드시네 안주를 10년동안 산삼만 저축해 놨나봐 헤어스타일 오늘 멋있어요 깔끔하시고 저번에 망가셔서 오셨어 노스장 줄 알았어요 저번에 오늘 아주 깔끔하세요 아 진짜 아까 보니까 멋있더라구요 시라소니 같아 시라소니 네 맞아요 도사님이 나중에 모자 선물했잖아 앉은 자리에서 10메달을 날라갔다 그러잖아 시라소니가 헤어억 자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을 빼놓고 다른 얘기하는거죠 우리는 자 누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어디가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어디가면 어떻게 오늘 세번째 출연하는거 같아요 네 너무 자주 출연하시는거 같아요 근데도 이유가 있어 아무나 자주 못 올라와 잘하니까 도사님 보러온다니까 아 근데 똑같이 와 어떡해 모르겠어요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나 우연히 온거에요 원래 우연히 좋은거에요 필연보다 더 좋은거에요 그리고 DJ언니 보러왔어요 나는 DJ언니 보러오실 때 DJ는 DJ있는 언니 DJ있는 언니 난 남자에요 언니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꼭 언니에요 언니 스타일이에요 자 오늘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여길 어떻게 오게 됐어요 뭔가 모르는 그 아니 핸드폰 사진 보고 왔어 핸드폰 사진 그 뭔 소리야 예? 핸드폰 사진 모르겠어 나도 오늘 어떻게 돼서 오게 된거에요 이 양반이 사진 찍어서 전송을 했어요 아는 오빠가 또 여기있다고 산삼주 먹는다고 원래 내일인데 산삼주 먹고싶어서 달려왔어요 궁금해서 일생에 안 먹어봤거든요 그렇죠 나 기운 나면 또 옥녀 되는거 아닌가 지금도 기운이 팔팔한데 아니 그냥 써있어요 지금도 옥녀라고 아니 저번에 도사님 나한테 내가 들었잖아요 응 맞아 강호동을 안 들었을 뿐이지 응 나도 들렸어 응 알잖아 아닌데 나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응 들라고 했는데 피했죠 난 원래 잘 피해요 창피해가지고 여자들 난 원래 미꾸라지면 잘 피해 그래서 살아남는거에요 지금까지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에요? 네 이강조님의 나들이 노래요 우와 나들이 네 아니 도사님은 도사님은 무슨 얘기만 하냐 다 으아야 그냥 응 쓰라고 아니 옛날에 누가 으아 이랬는데 누구지? 그 코미디가 으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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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? 아 누구지? 김흥국 오빠 네 똑같애 똑같애 외모도 김흥국 오빠 스타일이야 어 어 진짜 똑같네 어쩜 취화도 똑같진 않았어 오빠 어 아니 그 여기 싹 면도하시면 똑같애 으아 똑같애 똑같애 와 어쩜 똑같애 김흥국 근데 도사님이 네 저희 아버지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어떡해요?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또요? 사진 찍은거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거야 나 깜짝 놀랐어 야 그래서 아빠로 잘하면 아버님이라고 오빠가 아빠 될지도 몰라 네 원래 우리 오빠 나이인데 아버지 같다니 아니 그럼 아빠 사랑합니다 그건 어느 분들이 산에 갈때 뭐 이렇게 하던 얘긴데 그게 올라갈때 내려오는데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응 수영달 한번 달라고 네 자 수영달 좋죠 네 수영달 좋아요 요새는 뭐 입양도 많이 하고 우리 나들이를 즐깁시다 네 지금 현재 나들이예요 네 아직 눈이 오지만 네 갑시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맛집 맛집 우리 다 아 전체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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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음 아 으 팔길 따라서 거기기 걷다가 바닷가 마을 지날 때 10 후ull 남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물가에 풍어 있으며 돌멩이 위에 걸터 앉아 그곳에 쉬어 가리라 이 땅에 흙냄새 나면 아무 때나도 좋아라 아, 오늘 밤금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다가다가 지치며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품으로 가다가 다 그대의 정든품으로 그대의 정든품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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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자 전국민족으로 망신당하네 네 조금만 더 오세요 네 조금만 더 오시면 됩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? 네 다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여요 아 그럼 모자 좀 빌려줘 네 아 그럼 모자 쓰시면 히라손이지 완전히 이걸 줄이시고 잠깐만 이걸 먼저 쓰시고 이걸 해도 돼서 밑에서 위로 그렇지 밑에서 위로 아 그렇지 이렇게 자 갑자기 수렴이 잘 까맞은 것 같아요 아 옆에서 보니까 김흥국 씨네 아니 나 그걸 몰랐네 아 흥국이요? 자 갑시다 네 어 친구야 좋지? 이현이 자 진심은 애원이요 네 갑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에게 남아있는 사랑은 이제는 다 줄 수밖에 이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산 네 네 네 heure 들 Celine 엔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은 안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뭐든지 알게요 한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고개를 쳐봐도 울어봐도 변한 것 하나도 없어 왜 하필 나에게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는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할께요 한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한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해아둘러 오늘의 Simon 두 분 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어쩜 옆 모습이 김흥국씨 닮았는지 정말 빼다 닮았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이 모습이에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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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병대 선배님을 알고 누가요? 내가 아 그러세요? 네 아 해병대 나오셨어요?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 네 맥기세요? 절대로 후퇴는 없다 네 오로지 전진 밖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 안 갔던 사람은 더 잘하더라고 84기 84기 아 아니 근데 김국씨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 걔는 한 백한 삼십 백한 사십 몇 개 아 그렇습니까? 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몇십 년에 한 번씩 똑같은 사람이 오는가봐 이게 아니 닮았어요 원래 네 해병은 네 영원한 해병을 떠나서 절대로 후퇴가 없어 음 앞으로만 가요 응 오로지 앞만 보고 가 요게 해병이야 예 그 정신이 영희씨랑 똑같네 이 나라를 앞만 보고 가 이분이 응 벽이 있으면 벽을 부시고 가고 부시고 가고 두고 가고 무너뜨리고 가고 응 죽어도 가는 게 똑같애요 영희씨랑 어 앞으로만 가 그냥 옆으로도 가고 못해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아 알겠습니다 자 모자 놀래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